아아 따뜻해 아니 이 게임 잘못 만들었네 아니 나처럼 저렇게 불길이 나면 불을 한번 맞아보고 싶은 사람들은 체력 회복을 뭐로 하라고 어? 체력 킬을 하나 더 안주냐? 자랑하는 부디프라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프리입니다 오늘 공포게임 바로 데이지곤이라는 좀비 공포게임인데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스타트! 좋습니다 새 게임 쉬움과 일반과 어려움이 있는데 어.. 어려움을 하면 오늘 켠김에 왕은 모탈 형률이 훨씬 커요 여러분들 나는 상관없어 나 이 게임 4,5일 해도 돼 나 지금 영상 4,5일 거 4,5일 쌓여놔서 나 이번주 주말 내내 데이지곤만 해도 돼요 나는 아 방금 멀미 오지게 했어 아 졸린거 하나도 안졸린데 머리야 와 토할뻔했어 방금 오우 쉣 번여 네 약간 라스트 오버워스 같은 형식을 기대했는데 너무 오픈월드여서 맘에 안들었다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괜히 이상하게 너무 오픈월드를 끼는 것 보다 요즘 메타가 오픈월드라고 하는데 요즘 메타 오픈월드 나와서 잘된게 몇개나 돼 아 왜 요즘 메타를 오픈월드라고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마감해서 잘된거 거의 없어 지금 여기 아내가 있는 곳으로 왔나봐요 레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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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l 레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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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텐트에 놓고다니 Progress 열어으 레이온 펜트 어느냐 에에에에에에엣 애들아 같이가! 이하하!!! 이 눈으로 계속 잘 봐주면 좋네 야 다들 눈 쳤는데? 야 닥 까만 프레임 30 좋아요 34프레임이 대세인 요즘시대 30프레임이... 마리냐방자 뭔가 떨렸으 오 이런게 단선인가 봐 아오 야씨 인간이 아닌가 봐 주인공은 땅바닥 한 번 만지면 방어가 보여요 뒤졌다 너 아니 이거 스토레징 한 대 맞고 시작하네 이거 나이스! 가자 절대 못 맞추겠죠 총 맞았었네 아 총이 맞았었네 어디? 그 사회로 그 사회로 감사합니다 안녕 해 여기 놔둬 여기 놔둬 버리고 가는게 무섭나봐 아 착하네 주인공이 아 난 죽이라면 죽이기싶고 죽이지 말라면 죽이고 싶은 병이 있는데 게임에서 붕대를 만들어 선택하십시오 을료품이잖아 붕대 선택 선택 어떻게하는데 이게 붕대가 아니야? 그래 선택했잖아 아 이거를 이렇게 꾹 누르고 있어야 돼? 일단 지금 개별로고요 벌써 일단 아이템 제작하고 이러는 것들이 조금 불편해요 이런 게임은 차라리 PC로 나오지 저런 곳이 좀비의 집인가봐 어 튀어나와 이라샤이마세 아아 따뜻해 아니 이 게임 잘못 만들었네 아니 나처럼 저렇게 불길이 나면 불을 한번 맞아보고 싶은 사람들은 체력 회복을 뭐로 하라고 어? 체력 킬을 하나 더 안주냐? 개소리 집어치워 조심스럽게 쟤가 프리닝글 들키면은 사람들이 너무 알아봐서 큰일나요 아 유명이는 이래서 힘들어 죽어라 투수 쟤네들도 나 죽이려고 하잖아 죽기 싫으면 죽여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내 잘못이 얘들아 잠시만 악수는 손으로 해주세요 악수 손으로 부탁드립니다 짜식아 아아아아 저게 차고인가 보다 잠시만 아까 좀비가 너 아니 너 일로 들어간거 봤어 너 나와 용서 안된다 나와 어디야 깜짝이야 아유 깜짝이야 이 자식 어린놈 아니야 이거 들어와 내가 초등학생한테 강한 남자야 초등학생이랑 맞짱을 떠가지고 접은적이 한번도 없는 남자라고 들어와 이 자식이 무기까지 있으면 백퍼 이기지 이거 어린애를 막대기로 패는데 심이 괜찮냐고요? 근데 그렇게 따지면 게임 어떻게 해 건강한 남자는 때려도 돼? 옛날 옛날 막 그런게 있었어요 앞으로 아이나 노인이나 아니면 한쪽 팔이 없거나 그러면 뭐 장애인 비아라고 그런 사람을 때리면 안 된대요 아니 근데 좀비가 팔 없는데 어떻게 해 아니 좀비가 어린아이면 어떻게 내가 그걸 내가 처맞고 있대 죽어야 돼 그러면 어 어 어 내 친구 고기되기 일보직전 와 여기 머리카락 없는게 유행인가봐 애들아 투 좋아해 아니 너희들은 무슨 좀비 부담대냐 야 너희 사람이야 애들아 총맞았어 야 미친놈들이네 이거 너희 좀비해 너희가 그러면 인간 왜 하고 있는거야 좀비 누구보다 어울리는데 뭐지 와 팔아가 괜찮아 샹크스도 팔 안에 잃고 더 쎄졌어 뭐도 그럴 수 있어 응정적으로 생각해 친구 저거는 고칠 수 있는거 아니야? 싫어하면 괜찮아 괜찮아 내가 붕대 만들어줄게 내가 보니까 아까 총맞았는데 붕대감은 낫더라고 기다려봐 금방 만들어줄게 만들어서 야 미안하다 났어야 된다 이거 피가 없네 됐다 됐다 와 봤지 봤지 어 나 총맞았는데 난거 봤지 어 니 팔도 금방 날 수 있어 기다려 아 이제 샷건이 없어 저 친구 빨리 죽어야지 샷건을 쓰는데 내가 침착해 난 돌이다 절대 몰라 전 저 멍청한 좀비들이 내가 돌이 아니라는걸 알 수가 없어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문 담아 돌아 이야압 어떻게 알았지 새끼지 지등 있는거 아니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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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잇꾸잇 나 얘네 동료지? 이 정도 포지션이면 동료라고 해도 믿겠는데? 얘들 너희가 거기 봐 내가 이쪽 볼게 알았지? 우리 셋이 함께라면 누구라도 이길 수 있어 동료 한명 컷 안녕 안되겠다 이씨 이게 내 진짜 총이다 샤아 날카로운 명사수 그 이름은 푸린 두 명은 아니지 어? 반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멍청이 어? 자기한테 던졌어? 제 팀 30프레마는 나는 먼저 잠시만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야! 여기서 멈춘거 나 이제 죽겠다는건가? 어? 수리해주면 되지? 아유 아유 우리 애기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? 아빠가 수리해줄게? 괜찮아 괜찮아 내 오토바이는 물도 달릴 수 있어 망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아니면 못갈줄 알았는데 오토바이가 가죠? 저렇게? 저러면 오토바이 어떻게? 로로로 달리세요 제발 아니 오토바이 타고 왜 산으로 들어가는거야 나 진짜 이해가 안간다니까? 잠시만 저거 저 많은 애들 뭐야 안돼 안돼 여기가 내 템파매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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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3퍼 있었어 한번 좀빗대 한번 보고 갈까요 여러분들? 안녕 애들아아아 안녕 애들아아아 어허어어 어허어어 많이도 못 진짜 많아 진짜 많아 아우! 아우! 야우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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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쿡기! 오케이 피하고 어따 봐? 여자 목소리인가 보니까 너한테 중요한 친군가봐? 오, 빡쳐? 그니까 왜 사람을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총을 쏴 어? 뭐야 이 친구야? 같이 가야니 친구끼리 내가 친군가봐 내가 진짜 친구야 아 친구 헤이 친구 야 잠시만 야 이걸 이럴 이걸 이렇게 주면 어떡.. 열혈에 넣고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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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방금 멀미 오지게 했어 아.. 아니 졸린거 하나도 안졸린데 머리앞.. 아.. 통할뻔했어 방금 말 없었던거 봤죠 형 안좋다는 소문이 있는데 재밌냐고요? 아니요 지금 지금도 당장 게임 끄고 싶을 정도로 별로예요 차라리 그냥 메이플하는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내가 준비한 공포게임 하는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..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나 이거 엔딩 볼 자신 없어요 이 상태로 30시간 하라고? 내가 그냥 키보드에 토하는게 더 빠른.. 동시에 니는 행동이 있으면 꼭 이렇게 넘어가고 싶800ло울핸잇 직원으로 자랑하는게다가 조금씩 마시 cm.. 근데 주볐한게ssa.. 너.. 예전erna.. 오오오.. 엔딩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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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딩..